김혜을 김정우 국회의원이 차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후보로 등록했습니다. 민주당 경남도당 선관위는 지난 20일과 23일 도당 위원장 후보를 공모한 결과 김정우 의원이 단독으로 등록했다고 전했습니다. 경남도당은 8월 1일 상무위원회를 개최해 김 의원을 경남도당 위원장으로 선출할 계획입니다. 김정우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관을 거친 뒤 김해로 내려와 영농법인 봉하마을 대표이사를 역임한 재선 국회의원입니다.